안녕하세요. 강산입니다. 우리 어법이 맞는 표현 ABC 세 가지 표현 잘 익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A번에 봤더니 서치예요, 소예요 라는 걸 묻는 건데요. 서치는 뒤에 어떤 아이랑 친하죠? 그쵸? 어, 언 그리고 형용사 뒤에 오는 명사랑 친해요. Such a beautiful girl 이런 표현을 그냥 간단히 외워두셔도 와닿죠. 정말 그렇게 예쁜 아이? Such a beautiful girl, such a beautiful girl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소랑 친한 거는요, 형용사예요. So beautiful, 끝이죠? 아, 걔 진짜 예쁘다. So beautiful, so beautiful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치는 명사랑 친하고 소는 형용사랑 친하다 이 개념만 잡고 가시면 아주 쉽죠. 자, such a tree 라고 해서 a tree 하면 명사죠. 자, 명사랑 친한 건 누구죠? 서치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잡아주시면 정답은 빨리 나오겠고요. 해석을 하자면요, 한 가지 장애물은 that 이하라는 것인데 그런 여행이 would take years, 몇 년이 걸리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뭐 such, 그런, so, 그런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B번으로 가시니까요, needed냐, needing이냐를 묻는 건데요. 자, 우리가 PP냐, ING를 묻느냐라는 건 정말 정말 많이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자, PP는요, 수동의 의미를 가지고요. ING는 능동의 의미를 가져요. 선생님, 그러면 이 주체는 누군데요? 앞에 이걸 꾸며주는 supplies를 잘 보면 되겠죠. 자, 해석을 잘 해보시는 게 항상 중요합니다. A spacecraft would need to carry enough air. 자, 우주선은요, 뭐 할 거다? 필요로 할 거예요. 충분한 공기와 물과 그리고 다른 어떤 자원들을 carry, 운반해야 하는 것이 필요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supply, 공급품들은요, needed, 필요가 되어지는 건지, 혹은 needing, 필요로, 뭔가를 필요를 하는 건지를 보시는 건데요. 자, 주체가 supplies라는 일단 물체고요. 이 물체라는 것은 무언가를 끌어당기는 뭔가를 내가 필요를 하겠다라고 하는 뭔가 능동의 의미를 가져올 수가 없죠. 물체니까요, 필요가 되어지는 거예요. For survival, 생존에 필요가 되어지는 물체. 이렇게 가야 되죠. 물체는 능동의 힘이 없어요. 뭔가 뒤에를 가져올 힘이 없습니다. 사람이 왔다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needed가 아주 좋고요. 자, C번으로 한번 가실게요. 자, C번에 갔을 때는 댐이냐, 원즈냐를 묻는 건데요. 자, 이 차이는요, 이 댐은 원즈, 자, 이 차이는 뭐냐면 뭔가 이 지시 대명사로 바뀌는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 있는 말을 받아요. 자, 앞에 복수명사가 뭔지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쭉쭉 명사, 복수명사, where, 샘, 댐도 복수고, 원즈, S 붙은 거 보니까 얘도 복수니까 복수명사를 일단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복수명사를 이렇게 찾으러 갔더니 exploration이라는 탐험이라는 단어에 S가 붙은 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둘 중에 이렇게 하나를 가져올 수 있는데 둘 다 어차피 복수를 가져올 수 있는 건 똑같아요.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뒤에 이렇게 수식 있죠, 수식. 이 수식어를 받을 수 있는 게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수식어를 받을 수 있는 건 원즈예요. 수식어를 내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 번도 여러분들 그런 표현 볼 수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댐 뒤에 이 댐을 꾸미는 어떤 수식어는 절대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자, 원즈는 수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요. 이런 탐험들은 포즈는 risk, 어떤 위험성을 두지 않는데요. 인간 삶에 있어서요. 그리고 덜 비싸다고 합니다. 자, 뭐보다요? 이런 exploration, 원, 이런 탐험들보다요. 자, 이 그런 것은 뭐랑 관련되었냐면 astronaut, 우주 비행사와 관련된 그런 탐험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비교 대상에, 이 비교가 누구냐 하고 봤더니 앞에 exploration 잘 잡았고요. 복수니까 댐, 원즈 둘 다 괜찮은데요. 뒤에 이런 꾸밈을 받는 involving astronauts 같은 꾸밈은요. 항상 뒤에서 받을 수 있는 건 원즈나 원이 가능하지 댐은 될 수가 없다라. 이걸 기억을 잘 하시면 10원도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 5번 처리하고요. 여러분 또 다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